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삼성이 올 3분기 78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국권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위를 유지했습니다 화웨이가 14억 중국인들의 애국소비와 중국정부의 불법 보조금을 등에 얻고 무섭게 추격해왔지만 결국 삼성의 실력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하는 것은 바로 화웨이의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삼성은 작년에 20.1% 올해는 22.3%의 점유율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화웨이는 작년에 14.4%에 머물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18.2%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었지만 오히려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화웨이의 소비를 직간접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국가 주석이 직접 뛰어다니며 세이지를 할 정도로 마치 국가의 생존을 건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체 화웨이에서 중국 공산당으로 흘러들어가는 이익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화웨이 구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중국은 화웨이라는 회사 하나를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의 시행 시기마저 변경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작년 3분기 중국에서 약 25%의 점유율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42.4%로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모두 20에서 30%의 역성장을 했습니다 화웨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큰 혁신을 이룬 것도 아니고 다른 경쟁사들에게 특별한 품질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웨이의 3분기 매출은 100조 원을 넘겼을 정도로 상승세입니다 물론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재고 상품 등을 일시에 처리하고 중국 정부가 5G 통신 서비스를 더 일찍 시작함으로써 화웨이의 통신 장비의 매출을 끌어주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변수는 다양합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위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약화시켜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폰 시장의 왕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웨이 혹은 샤오미 같은 강력한 중국의 도전자들에게 패배하고 말까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오늘도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출은 62조 원 영업이익은 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3% 영업이익은 55.7%가 감소하긴 했지만 그때는 매물이 반도체 특수로 인한 이익이었음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딜앤의 가격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삼성 부활의 1등 공시는 바로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부분입니다 올 3분기 IM 부분의 매출액은 약 30조 원 영업이익은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5천6백억 원에 머물었던 것과 비교하면 1조 3천억 원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인은 8월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10과 중저가 라인인 갤럭시A 시리즈의 글로벌 시장 판매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노트10은 국내에서 발매 25일 만에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단기간 판매 100만대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갤럭시 노트9과 비교하면 2배나 빠른 속도이며 해외에서도 화웨이가 유독 강세를 보이던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주요 유럽 국가들과 중남미에서 삼성의 점유율을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화웨이는 평균 판매 가격에서 삼성을 추월하며 무섭게 쫓아왔었습니다 그만큼 화웨이 프리미엄폰의 성능과 판매량이 삼성 못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역시 삼성의 평균 판매 단가는 갤럭시 S10이 출시된 1분기에 잠시 상승했다가 2분기에는 다시 화웨이에게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부터는 갤럭시 노트10 출시와 갤럭시 폴드 등의 효과로 화웨이와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벌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의 5G 시장은 이미 초기에 도달했기에 삼성은 중국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5G 통신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 바로 다음 세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은 화웨이를 선두로 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약진으로 인해 최근 중국 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스마트폰 생산 공장까지 폐쇄하는 수세에 몰렸었는데 그 원인이 된 중국 업체들 중 대부분은 과거 삼성전자와 이런저런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기술을 이전받아 단기간에 급선장을 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호랑이를 키운 격이 되었고 결국 중국 브랜드들에게 중국의 중저가 시장을 뺏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삼성이 100달러 대의 중국 중저가폰과 경쟁을 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바로 EJ입니다 중국 업체의 제조업자 개발 생산 즉 ODM을 맡겨서 삼성은 타겟 프라이스만 정해주고 중국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계, 부품, 조달, 조립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삼성의 이 전략을 다시 중국 제조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과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 전략은 중국 기업들끼리 제살깎기를 시키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 전략은 그동안 세계 1등의 제조 경쟁력이 주 무기였던 삼성전자에게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부분에서 영업이익의 차이가 큰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애플은 주로 고급 모델에 집중하기에 평균 제품 판매 단가가 800달러가 넘어가지만 삼성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나마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의 공세가 덜했을 때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록 이익은 크지 않아도 시장 점유율을 방어함으로써 부품의 대량 구입을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지만 이제 값싸고 품질 좋은 100달러 안팎의 중국산과 직접 경쟁할 수가 없기에 삼성은 아예 스스로 중국산이 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위탁 초기에는 품질 가림 및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삼성의 연간 판매량 약 3억대의 물량 중 1차적으로 약 20%인 6천만대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전략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ODM 제품의 지속적인 증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91에서 150달러와 150달러에서 250달러대가 각각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150달러 미만의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생산하여 최종적으로는 ODM 수량이 최대 1억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둘째, 고급 프리미엄 시장의 점유율 확대 현재 800달러 이상 프리미엄폰의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억 3천만대 수준인데 70% 이상을 애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3분기에 해당하는 애플의 4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액 약 74조원 중에서 아이폰의 매출액이 38조원으로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기간 42조 5천억원보다는 감소했지만 삼성의 스마트폰 부분의 매출이 30조인 것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26%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올 3분기 삼성의 판매량이 7800만대에 달하는 반면 애플은 4560만대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에 가능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드웨어상의 성능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최근 스마트폰 산업의 혁신은 삼성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향후 삼성은 갤럭시 폴드 등을 선두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5G 시장의 초기 장악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이익을 쓰러가고 있는 애플이지만 최신 아이폰 11 시리즈는 5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올해 컬컴으로부터의 통신칩 기술 독립을 꿈꿨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채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돈이 아니라 경쟁사들이 5G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을 때 컬컴과의 소송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애플이 통신칩의 자체 개발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인텔의 통신칩 사업 부문을 인수했기에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넷째 인도시장 집중 공략 삼성은 인도시장에서 샤오미에 밀려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중국 정부의 화웨이 감싸기와 중국 업체들의 낮은 단가로 인해 삼성전자가 다시 점유율을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을 뛰어넘는 인구 대국이 될 인도시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제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은 인도시장의 탈환을 위해 뛰어난 5G 기술력의 제품을 선보인과 동시에 인적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 IT 산업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앞으로도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한국은 언제까지 반도체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중국은 멀지 않아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적절한 산업 지원 정책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맹활약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